키의 종류 첫 번째로 후보키라는 게 있는데요. 후보키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어디에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후보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필드를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한 필드를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성 주민번호 한 필드를 갖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최소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번호 군인은 군번 학생은 학번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그래서 후보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요. 회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원번호 있으면 어떤 걸 많이 써요? 사원번호를 더 많이 쓰잖아요. 이랬을 때 사원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사원번호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키, 프라이머리키, PK라고 하는데 후보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 기본키는 두 개 이상의 필드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기본키, 후보키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가 바로 기본키예요. 그 다음에 슈퍼키. 슈퍼키는 뭐냐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해요. 왜? 얘는 두 필드를 합치거든요. 복합키. 그래서 연결키라고 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열을 복합 연결할 경우에 유일성을 만족시켜요. 그 키가 바로 슈퍼키입니다.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키 같은 경우는 유일성은 만족하나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키 슈퍼키예요. 그 다음에 외래키. 외래키 같은 경우는 폴링키. 그래서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그 속성키를 외래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가서 참조해야만 될 때 그 키를 우리가 외래키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음 중 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 후보키 정의 그대로 나온 거죠. 두 번째 슈퍼키는 유일성은 가지지만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지만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복합됐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최소성을 가지지 않는 키다 말씀드렸잖아요. 슈퍼키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키, 프라이머키로 지정된 속성은 모든 튜플에 대해서 널값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거고 4번, 외래키는 후보키 중에서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키 뭐라 그래요? 대체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외래키가 아니고 대체키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